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벤트를 등록하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뭐가 가장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제일 권장되는 방식은 Add Event Listener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여러가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죠. 우선 여기 있는 이 코드는 이 Event Listener 방식을 이용해서 Add Event Listener를 이용해서 이벤트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참고로 이 방식은 I8 이하 버전에서는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뒤에서 어떻게 하면 호환성을 맞출 수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여기 있는 이 코드를 한번 보면 여기 있는 이 버튼에다가 제가 이벤트를 설치해보겠습니다. id값이 targetInElement. Add Event Listener 라고 해서 그 메소드를 호출을 하는 거죠. Add Event Listener 라는 메소드를 그리고 이 메소드는 첫 번째 인자로 이벤트 타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객체가 이 엘리먼트가 클릭 이라는 이벤트를 발생했을 때 두 번째 인자로 전달한 두 번째 인자로 전달한 이벤트 리스너가 얘가 호출이 되면서 이 함수 내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겠죠. 그때 이 이벤트 리스너는 프로퍼티 방식과 똑같이 첫 번째 인자로 이벤트 객체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벤트라고 하는 매개변수를 이용해서 그 이벤트 객체가 갖고 있는 여러 프로퍼티에 접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target은 예, 이 이벤트 리스너를 호출한 이벤트 타겟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이 객체 인 것이죠. 이 T에 담겨 있는 객체 그것에 value를 하게 되면 얘의 value는 바로 이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버튼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건데 뭐 사실은 모르셔도 예, 결국에는 jQuery나 이런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쓰기 때문에 뭐 걔들이 알아서 해주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명실, 우리가 어쨌든 간에 자바스크립트로 공부하는 상황에서는 크로스 브라우징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이슈를 모르고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간략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I8 이하 버전에서는 Add Event Listener라고 하는 표준화된 방식이 아니라 Attach Event라는 메소드를 제공합니다. 똑같은 기능인데 이름이 달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코드가 동작하는 환경이 Add Event Listener를 지원한다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만약에 그것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Attach Event를 사용할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기능 테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이 부분 안에 어떠한 메소드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서 만약에 없다면 Undefined일 것이고 Undefined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곧 false를 의미하기 때문에 if 다음에 오는 else if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죠. 자, else if에서 tattach event를 하게 되면 만약에 저 메소드가 있다면 참일 것이고 없다면 false일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 코드가 동작하고 있는 브라우저가 Add Event Listener를 지원한다면 얘가 실행이 될 것이고 지원하지 않는다면 얘가 실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차이가 좀 있어요. 얘는 Attach Event는 앞에다가 꼭 ON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ON 클릭 그리고 Add Event Listener는 그냥 클릭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분은 똑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펑션 이벤트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는 라이브러리들이 다뤄서 해결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Event Listener 방식을 Add Event Listener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볼 건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버튼에다가 우리가 이벤트를 설치할 때 Add Event Listener로 클릭 이벤트 타입이 발생했을 때 Alert 1이 뜨게 이렇게 이벤트를 설치했어요. 자, 그리고 또 제가 Add Event Listener로 해서 클릭이 일어났을 때 Alert 2가 실행되도록 또 설치를 한 거예요. 즉, 이벤트를 등록하는 과정이 한 번, 두 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Property나 Inline 방식과는 구분되는 건데요. 자, 이거는 Property 방식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예제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카피해서 또 한 번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코드는 뭐 콘솔 로그가 아니라 Alert이 되게 얘는 True하고 얘는 1을 할게요. 자, 제가 이렇게 코드를 바꿨다. 라고 한다면 이 코드를 실행시키면 버튼을 눌렀을 때 보시는 것처럼 2만 출력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얘는 실행됐지만 얘는 실행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 OnClick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의 리스너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리스너는 사라지기 때문에 기존에 것은 없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프로퍼티 방식으로 우리가 이벤트를 설치 하게 되면 단 하나의 이벤트만을 이벤트 핸들러만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방금 우리가 봤었던 이 addEventListener라는 것은 덮어 쓰는 것이 아니라 리스너를 add, 즉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이벤트 리스너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추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추가된 이벤트 리스너들이 순차적으로 실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작성하는 코드가 아주 방대한 코드라고 한다면 한 곳에서만 이벤트를 추가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코드가 누군가가 작성한 다른 사람이 작성한 코드고 여러분이 그것을 수정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벤트를 추가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서 add 이벤트 리스너라는 방식이 나중에 도입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직전에 살펴본 것은 하나의 이벤트 타겟에 우리가 여러 개의 리스너를 설치하는 방법을 이전 시간에 살펴봤어요. 이번에는 하나의 리스너를 여러 개의 이벤트 타겟에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별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코드를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t1과 t2는 각각 id 값이 target1과 target2를 가리키는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들을 식별하는 식별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btn 리스너 라고 하는 함수는 이벤트 리스너로 사용할 함수입니다. 그리고 제가 t1 add 이벤트 리스너 클릭 btn 리스너를 해서 얘를 얘에 이벤트 리스너로 추가한 거죠. t2 add 이벤트 리스너 에서 클릭이 일어나면 역시 btn 리스너를 한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얘를 t2에 이벤트 리스너로 추가한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target1의 버튼이 클릭되면 btn 리스너 라고 하는 이 함수가 호출이 될 겁니다. target2를 클릭해도 btn 언더바 리스너가 호출이 될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벤트 리스너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러 개의 이벤트 타겟에다가 그것을 등록하는 걸 통해서 이벤트 리스너를 어 재활용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 각각의 엘리먼트들이 또 이벤트 타겟이 이벤트를 발생시켰을 때 그 이벤트가 어느 이벤트 타겟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것이죠.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벤트.target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target 아이디를 하게 되면 이 각각의 엘리먼트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 값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문에 인자로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면 스위치문은 if else 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위치문에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면 만약에 event.target id가 target 1이라고 한다면 target 1이라는 이 케이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alert 1 그래서 경고창에 1을 출력하고 브레이크를 만나면서 이 스위치문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코드가 있다면 그게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 두 번째 버튼을 클릭했다면 id값이 target 2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케이스에 해당되면서 경고창에 숫자 2가 출력되면서 두 번째 케이스가 작동한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이 event.target 이라고 하는 저 프로퍼티를 통해서 이벤트 객체를 통해서 현재 그 리스너가 어디서 호출된 것인지를 알아낼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코드를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